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회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42억 3,022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억 2,303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6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체제가는 29억 6,116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14년 7월 10일에 진행이 되어있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성시 8탄면 서금리 공장창고 경매 물건은 평택시흥고속도로 조암아이씨와 서해안고속도로 바라나이씨 생활권으로 얼문 산업단지 내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하성 공장 경매로 진행중인 하성시 8탄면 서금리 매물은 토지면적 1,349.8평형에 근물면적은 752.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6월 기준으로 60억 4,317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2억 3,022만원의 체제가로 오는 2014년 6월 7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이어 2,303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8년 4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구조의 일반공장 3동과 제시의 근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부상 일반공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근무인 듯합니다. 감정평가사상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개깔지 지역 내 공장용지 두 필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9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을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산말 소개준 권리는 2013년 12월 10일에 설정된 한국산업은행 근자당으로 채권채구액은 65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03억 8,762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내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맹사상 제시의 건물 및 기계기구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관매각사건이며 기타 세부 내용은 이 공시내용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상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 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8,500만원에 올세는 83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모두 미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화성시 공장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화성시 8탄면 서금리 인근 공장 창고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화성시 8탄면 인근 공장 창고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화성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입찰가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6% 매각률 39%의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공장 창고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무서를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무 소기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낙지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세부 내용은 우측 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8탄면 서금리 토지 1350평형 공장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낙지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